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귀한 이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에서 여러 시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신 분한테서 그 당시에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죠. 보고서를 잔잔히 제가 읽었는데 그동안 그와 비슷한 그런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종로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이낙연 더불음주당 후보가 격돌한 현장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어제 현장 보고서는 현장의 투표 과정 개표 과정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서 참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분들은 선거 부정을 참 발각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제목을 4.15 총선 투표 개표 부정 방지 구파 애국시민들 활동 비망록 아주 잘 정리된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 사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전투표지는 qr코드가 있어서 전자불루기와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참 투표지 분루기를 사용해서 조작을 하거나 qr코드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것은 유관으로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지금 이제 예를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사람이 총을 맞아가 숨진 겁니다. 그래 혈분이 이렇게 낭자하고 사람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총을 쐈는지 어떤 총을 사용했는지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 사람을 총으로 살해했는지 이거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통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어떤 세력들이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 현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 현장이 고소난히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총을 맞고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총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가 여러분들 거론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당신들이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선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을 피력하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누구를 뭡니까 고소고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당신들이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해도 묵묵부답인 겁니다.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선관위일을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한 겁니다.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의 요지는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가 총을 맞고 여러분들 혈언이 낭자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총을 쏘는지 어떤 방법을 쭉 있는데 왜 살인을 할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사실은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하고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에 의해 가지고 쓰러졌다는 것은 맹백한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4.15 총선 투표 개표 부정 방지 활동 비망록을 보게 되면 현장 분들은 어디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도저히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지 있는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는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런 차이집 그래프는 이 좌우대칭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이집 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라는 것은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살인 현장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4.15 총선 종로구의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맹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맹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사당국의 몫인 거죠. 이거는 살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그럼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다루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루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데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황교안 후보한테서 황교안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친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걸 발각한 겁니다. 45장을. 뭐 딴 데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황교안이 얻은 100장당 45장을 이낙연 함께 넘긴 그리고 표수는 679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6799표를 처리한 것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 1번 2번 3번을 선관위 발표된 자료인데 발표된 자료 보니까 기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인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면 반드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도 50% 정도가 돼야 될 건데 16%가 뻥튀기 된 66% 나온 겁니다. 표를 도덕질했다는 이야기죠. 황교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인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면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당연히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 투표 표본집단의 성격은 비슷해야 되니까 황교안 후보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면 사진도 47% 나와야 될 건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빠진 32%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플러스 16% 마이너스 15% 표를 조작했다는 거죠. 1번 2번 3번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가 보더라도 아 이 선관위 지도 득표수 조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단계 여러분 더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왼쪽에 가장 a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종로구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6799표를 황교안 후보와 함께 숨쳤는데 6799표로 어디 숨쳤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 선상투표에서 36표를 훔쳤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1426표를 훔쳤고 청운 효자동 관내사전투표에서 395표를 훔쳤고 사직독 관내사전투표 453표를 얻었잖아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표를 도덕질했는지 이 표를 도덕질한 것을 조정을 해 주니까 이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청운 효자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운 효자동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는 원래 1858표를 얻었는데 황교안 후보한테 395표를 훔쳐 가지고 선관위가 몇 표로 올려줬는가 하니까 2293표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사전투표가 1273표를 받았는데 395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878표밖에 못 받았다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된 수치를 발표한 거거든요. 가짜 진짜 가짜의 소스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면 이렇게 차익값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오차범인 0에서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값을 계속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10% 넣고 10% 넣으면 이거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뚱뚱한 것이 조금 홀쩍해지죠. 이것도 10% 넣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20% 한번 넣어봤습니다. 더 홀쩍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차범위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30%을 넣었다. 더 홀쩍해지지만 여전히 오차범위가 아닙니다. 45%를 넣었을 때 이론적으로 차익값이 오차범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양반들이 4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45%가 딱 찾아지게 되면 진짜를 찾아낼 수 있고 진짜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재현 복원 내지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숫자 조작 안 했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위조트 표지 몇 장 투입한 걸 가지고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재건 표장에서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증거물이 나왔지만 다 덥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 가지고 그러나 이 숫자를 조작한 거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착하게 숫자는 뭐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조작했는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책이 나와 가지고 선관위 지도 선거 범죄를 낱낱이 사람들이 고해받쳐도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한테 와위로 쓸 수 없거든요. 숫자한테 사바사바 해 가지고 대법관들처럼 협조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선관이 내부에 계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억울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이거는 그런 사적인 정의라든지 뭐 개인적 사감 이익 같은 걸 떠나 가지고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정말 겁난 일입니다. 도망갈 퇴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덮을 수는 있을 겁니다. 덮고 그냥 짓밟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정선거를 본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그거는 치울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거래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만 그냥 권력 교체되면 5년 전으로 이런 퇴행하는 데는 돌아가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과 후손들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환기하고 정거물을 밝히고 하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활동이 이제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상반기에 발간됐던 도덕놈들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에게 많은 여러분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특히 추석 연휴에 좀 지적으로 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그렇게 잘 쓴 책입니다. 공을 들인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충전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